항상 말했지 재미있어서 재미있는게 아니라니까 그 재미를 아직 바라보지 못한거야 그럼 뭐의 잘못이야? 너희의 자세의 잘못이야 너희가 그걸 바라보려고 해주는거지 나의 수험생활 마인드였지 난 9월달쯤에 혼자 힘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수험생활의 비법은 그냥 버티라고 하지만 버티는게 안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거야 뭔가 1년동안 해본다는게 너희 살면서 그런적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몇개월에 한 번씩 지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배운거지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가 또 그때 취준해야 될텐데 3학년 들어가면 한학기는 놀게 해줄게 2학기부터 취준하려면 학점도 관리하고 이래야지 공대 애들은 기사도 따야되고 그때 또 이제 1년간 열심히 할 때 아 난 뭔가 열심히 할 때 어떤 사람이다 를 아는 인간과 처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애랑 다르다는거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엊그저께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거 같던데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대 우리도 우리도 고3 때 한번 어떤 결과를 받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결과를 기대한대 우리가 있던 다른 행동을 하고 써야지 그 땐 똑같으면 안된다는거지 물론 그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겠지 기준은 다 다르겠다만 단 고2 때 열심히 했었거든 고2 때 고2 때 약간 왜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고3 때 까먹어 근데 1학년 때 그 담임쌤이 3학년 부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2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고3 때 첫 시험 딱 쳤는데 정규 8등이 된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장쌤이 와가지고 야 수영아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이제 8등 김수영 탁 팻말 꽂아줬 종독실에 꽂아줬단 말이야 바로 팻던지고 집에 가 나 근데 오늘 늦기 시작했지만 일단 3시간 다 할거고 어 문제를 많이 풀거야 개념은 몇개 없어 개념은 너희가 외울게 몇개 없는데 여기 뒤에 문제중에 어려운거 있고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건 그걸 2시간 안에 끝낸 다음에 마지막 타임에 기출 유형 오늘 해설지 줄거거든 해설지를 줄건데 몇개만 같이 보고싶은게 있어서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어 많이는 않을까 페이지로는 그래도 한 많네 천천히 해볼게 내가 얘들아 S에 1 넣고 T에 0 넣을거야 S에 1 넣고 T에 0 넣으면 어 그냥 A벡터지 그냥 A벡터 하나 전체야 A벡터 하나 전체가 되는거야 이번에는 S에 0 넣고 T에 1 넣어볼게 그럼 그냥 B벡터 전체가 되는거야 B벡터 전체가 되는거야 근데 각각이야 이건 더하기가 아니야 각각 가질 수 있는게 1까지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둘이 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A벡터만큼 간 다음에 어디로 가야돼 B벡터로 가는거지 A벡터 더하기 B벡터니까 그럼 이 두 벡터 더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이 자식이 튀어나오지 A벡터 더하기 B벡터는 A벡터 갔다가 B벡터 가는거 이거라 했잖아 C벡터 저 자식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노란색 화살표가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기 2분의 1 가고 T는 1 갈거야 각각 1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A는 2분의 1 A벡터의 절반만큼 가고 B벡터는 1만큼 가면 어떻게 되냐 자 A벡터는 절반만큼 간거야 그리고 B벡터는 1만큼 다 가는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애가 누구야? 얘야 자 얘들아 내가 이 S는 0부터 1까지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넣지만 T는 무조건 1을 가버리면 자 A에서 찔끔 간 다음에 B만큼 가지 A에서 더 간 다음에 B만큼 가고 다 가는거야 지금 그 말이 뭐냐 이 라인을 꽉 채우고 있는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S에 무조건 1 넣어 할거고 T에다가 0부터 1까지 아주 미세하게 넣어볼거야 그럼 S에 T 아주 조금 간 다음에 어디만큼? A 전체만큼 올라가야돼 이만큼 간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야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얘가 나오는거야 그리고 절반만큼 간 다음에 내가 만약에 A만큼 간다면 얘가 그려지는거야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게 그냥 이 두개 이게 평행사변형을 모두 꽉 채우는 벡터들의 모임이라는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 뭘 주든 너희가 알아봐야돼 알겠지 알겠지 단순히 평행사변형 넓이 구해라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을 주는거고 생각해보면 어렵잖아 이렇게 1,1 넣었을때 최대값이 이거고 쯔쯔쯔쯔쯔쯔쯔쯔 자 근데 얘는 하나 옆에 한칸에 더 적어놓을게 만약에 이번엔 1이 아니라 최대가 2야 자 그러면 원래라면 A벡터만큼 B벡터만큼 이 평행사변형 넓이였지 1,1이었다면 자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2란 말이야 T도 2란 말이야 봐봐 여기 2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가 두배가 된거지 지금 A는 그냥 1일때야 근데 2일때니까 이게 총 2배가 되는거야 그리고 B벡터도 2배가 되는거야 그럼 너희가 알고있는 길이값에서 2배가 되겠지 어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총 몇배가 되는거야 어 평행사변형이 4개가 그려지는거야 어 얘는 따로 하나만 적어놔 그냥 나중에 삼중적 가서도 할거야 그냥 A벡터 외적 B벡터의 크기가 아니라 그거에 총 4배를 해줘야겠다 얘만 외우고 얘는 너희가 숫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면 돼 S랑 T 최대값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하나는 0부터 1까지인데 하나는 0부터 3까지 줄 수도 있잖아 그쪽만 너희가 3배 했을 때 내가 아는 평행사변형이 몇개가 그려지는지만 카운트만 잘하면 돼 아직 괜찮지? 별거 안했잖아 왜 왜 별거 안했잖아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 뒤에가서 문제풀기 어렵고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갈게 내가 만약에 B벡터 외적 A벡터를 하면 여기서 뭐가 바뀌어 얘들아 행렬식 계산하는 건데 열을 바꿔버렸지 어떻게 돼? 우리가 행렬식 구할 때 열을 바꾸면 행렬식 구할 때 열을 바꾸면 어떻게 돼? 행렬식 성질 중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그래서 얘는 내적과 다르게 교환법식이 안 통해 마이너스 A벡터 외적 B벡터 이게 1번에 있지 외적 성질 1번에 아직 안 배웠는데 평면을 잠깐 가져와서 할 거야 근데 한 번만 이해해봐 이게 이 명제가 평면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내용이 되는데 이게 평면을 안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두 개 다 보여줄게 첫 번째로 얘들아 내가 이걸 A벡터라고 할게 얘를 B벡터 얘를 C벡터라고 할 거야 둘 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다르게 근데 이 둘이 외적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둘 다 크기는 똑같아 외적에서 튀어나오는 애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크기만 똑같게 한다면 평행사병도 같아 외적의 크기까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B벡터랑 C벡터는 완전히 다른 벡터지 똑같다고 말해 는이라고 벡터는 는이라고 할 거면 방향도 같은데 크기도 같아야 돼 평행한 것도 아닌 거야 내가 좋아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할 건데 이 평면 평면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법선벡터라는 애가 있어 법선벡터 이 평면에 수직인 어떤 벡터가 이 평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직선에서 기울기 같은 놈이 될 거야 이제 평면에서 평면에 있는 이 벡터나 이 벡터를 외적해도 H벡터가 나와 근데 이 첫 번째 흰 색깔이랑 이 벡터를 외적해도 빨간 노란 색깔 벡터가 나와 이 평면에 있는 어떠한 벡터를 외적해도 무조건 수직인 벡터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적해서 같은 벡터가 나왔다고 같은 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제일 편하게 봤을 때 얘들아 이 칠판이 이미 하나의 평면이야 내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외적하면 뭐가 튀어나와? 이게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외적해도 뭐가 나와? 똑같이 튀어나오는 거야 전혀 다른 애들을 외적했는데 똑같은 애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거든 어찌됐든 우리도 걔네보다 시험 잘 치는 게 우선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가든 늦게 나가든 거기 만약에 사이즈가 100명이야 그러면 제일 윗대가리 10명은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수학을 잘해? 어어 근데 이제 나머지 90명이 문제인데 이 파란색 애들의 문제는 앞에 것 중에 아무것도 안 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아크사인 앵고스 물어봤어 그 앞에 두 덩어리만 외워달라 했잖아 그 문제 하나로 나온다고 알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얘네는 어차피 지금 문제점이 이해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외우라고 한 것도 못 외우는 애들인 거야 근데 봐봐 진도를 만약에 내가 9월에 끝냈어 내가 준 수학 공식을 3개월 동안 달달 외우는 거야 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목표가 세네 어 그들의 목표가 다른 것 같아 어찌됐든 나중에 기출 풀어서 너네가 얘네랑 똑같거나 더 잘하려면 앞에 게 외워져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도 너희 미적권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도 안 외워진 빈칸이 많잖아 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못 외워서 못 푸는 거는 그냥 못 한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출 얘네랑 같이 하든 어떻게 따로 하든 시험장 가서 걔네랑 붙을 건데 어 빨리 외워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각자 시간 잡고 노트 준거나 그래서 노트 준 거는 어차피 다 없잖아 어 그래서 그걸 좀 적어 자기가 추가하는 거지 읽다 보면 빨리 읽히니까 계속 적어놓으려고 하고 하다못해 막 LN 내가 나라면 이걸 못 봤어 정리하는 거를 못 본 문제 형식이 있겠지 뭐 x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든 그거를 그 노트에 적어놨을 것 같아 그냥 어찌됐든 오늘 하나 그거를 다음에는 너희가 이거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못 한 게 문제는 아니니까 단어 보듯이 조금만 너희가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아크사인은 뭐야 6분의 1 40분의 3이야 알겠지 그건 진짜 앞에 그걸로 문제가 나와 알겠지 응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성적이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걸 안 외웠지 연말에 가서 외우면 돼 어 근데 우리 목표는 뭐야 연말에 가서 그건 당연히 외우고 그 시험지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그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냐 없냐를 연습하는 거지 그 시험 치고 나서 아 6분의 1 40분의 3이구나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란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려면 그때 이제 그건 아무렇지 않게 6분의 1이잖아 하고 찍고 넘어가고 그 시험 시간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시간 줄이면 한 50분에 칠 거거든 그 시간 동안 이제 미적분 더러운 문제를 빨리 식 잡고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연말에 기출 표면 수학은 오른다는 게 그게 또 나와 또 나오면 외워지는 거지 어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야 응 외워놨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여기 있는 기출 뒤에 기출 유형 여기서 문제 풀 땐 못 풀었지 기출 시험지 줬을 땐 그때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좀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선대가 얘들아 미적분이랑 다르게 미적분은 그냥 무작정 산수가 더러운 게 있었잖아 선대는 그 일단 공식 먼저 외우는 게 1번 두 번째로 가끔씩 정의를 좀 봐야 돼 정의를 보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장난이야 말장난 어디가 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 O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점 A B C가 있다 자 천천히 가보자 첫 번째 이 수식에서 왼쪽에 있는 게 뭐야 헷갈리면 자리를 바꾸라고 얘가 뭐야 O C 내적 O A 벡터 외적 O B 벡터가 되지 우리가 아까 했던 삼중식 정의랑 똑같지 A B C 그게 점으로 이루어진 모양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가 O고 A 여기가 B야 얘들아 O 근데 우리가 아까 뭐였어? C가 요 놈이었지 O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요 놈이 만든 평행 육면체의 부피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한 거잖아 맞지? 우리가 요 놈 부피를 이제 구할 줄 안다고 그럼 끝났지? 요 놈 부피 우리가 구할 줄 알아 이제 왼쪽에서 적혀있는 게 이 입체의 부피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자 얘들아 이게 뭐야 O A 벡터 외적 O B 벡터가 뭐야? O A 벡터 어? 평행사변형 O A와 O B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이 넓이라고 얘 말하는 게 뭐야? 갑자기 밑면의 넓이를 말하고 있어 자 다시 문제에서 말하는 O A B가 지나는 평면은 얘들아 이 빨간색 평면이랑 똑같은 애지 걔랑 점 C가 이루는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 점 C랑 이 밑에 요 자식들의 거리를 물어본다고 자 다시 부피는 뭐라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어 어 그러면 지금 C와 이 빨간 평면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 입체의 높이를 말하고 있잖아 높이 근데 여기 적힌 게 뭐라고?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뭘 해줘야 돼? 높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애초에 4분의 1을 이 값이라고 주고 있는 문제야 자 일단 뭐야? 얘 뭐 구하래 얘들아? 크기를 구하래 그럼 크기 일단 적어야지 외적의 크기지 외적의 크기 일단 항상 그래서 시키는 것부터 해 도저히 모르겠다 싶어도 그럼 어떻게 되냐 크기는 아 뭔지 모르는 이 앞에 덩치 큰 지금 벡터끼리 더한 거니까 얘는 벡터야 얘들아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아 B C 벡터의 크기에 외적의 크기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야 외적의 크기라서 사인 세타가 나와 근데 얘들아 모든 길이가 1인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B C의 크기는 뭐야 얘들아 1인 걸 알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사인 세타인데 얘들아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함큐에 갈려고 하지 말고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해버려 얘들아 자 정삼각형을 그렸어 내가 정삼각형 만약에 이걸 이 차원의 벡터로 볼게 이런 벡터가 있어 내가 만약에 이 두 벡터를 얘들아 더 했어 그거 어떻게 될까 이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정삼각형이라면 그 밑면이 어떻게 꽂힐까 수직으로 꽂히겠지 더한다면 삼천도 다를 바 없어 정사면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더하면 그 가운데로 모이겠지 거기 중앙을 뚫고 가는 거야 밑면을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놈과 그 놈이 이 놈이지 그 놈과 이 밑바닥에 있는 bc 벡터는 평면이잖아 평면 어쨌든 bc 벡터가 존재하는 그 평면과 수직이란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 세타가 90도인 걸 알 수 있고 1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 sin 세타 값 찾는 게 어렵고 그 다음은 뭐야 모르는 벡터의 크기잖아 뭐하라고 했어 모르는 벡터의 크기 이상하게 생긴 놈의 벡터의 크기가 너 뭐하라고 했어 제곱? 맞아 우리끼리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안 중요해 그냥 너희가 모르는 얘의 크기를 물어보면 너희는 그냥 내적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래 1 2